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대시를 하는지 궁금해 궁금하신가요 솔로이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많이 없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솔로 탈출하는 방법이라고는 뭐 같은 거지만 이렇게 하면 탈출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얘기를 한번 살짝 해드릴게요 일단은 술자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남녀가 이제 만나는 사이에 남자둘 여자둘 이 자리에서 대부분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술자리 테이블이 있으면 대부분 남녀는 남남여여 이렇게 앉는 게 평범하죠 평균적인데 자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언제 자리를 바꿔야 되냐 그 골든 타이밍 언제인 것 같아요 화장실 갔어요 그렇지 자 언제 발의를 바꿔야 되냐면은 술 먹기 시작하면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요 사이 화장실 갈 타임 화장실 가는데요 혼자 가지 말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같이 갈래 그러는 거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왔으니까 너가 먼저 가서 그 자리 쓱 옆에 앉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술자리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 옆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가면은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때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꿀 수가 있고 근데 이 사람한테 뭔가 여지를 주고 싶다 그때 어떻게 하냐 선 웃음 호피함 이게 뭐냐 다 같이 옷을 타이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웃고 나서 남자 한 번 쳐다보고 봐봐요 봐봐 이게 이상한 거 같죠 잘 생각할게 그럼 봐봐 그러면은 반응은 두 가지에요 하나는 칩이거나 아 뭘 쳐다봐 이렇게 되고 한 명은 뭐지? 뭐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뭐지? 이 뭐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뭐지의 말 속에는 저 여자 뭐지? 저 여자 나한테 왜 이러지? 저 여자 그러니까 나를 자꾸 생각하고 되는 거야 그 술자리에서 그 각인시켜준 거만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10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다음 스킬 쓰면 안 돼요 마지막 저의 뭐 대망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 스킬을 거의 20살 때부터 썼는데 이거를 건축학 개론에 나온 수지 씨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명명하게 수지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근데 한 분이 필요할 거 같은데 유재현 씨? 유재현 씨 잠깐만 좀 불길한 징조 마이크까지 던지면서 이렇게 불길한 징조 하기 싫으면 말해 말하잖아 그러면 의자 한 두 개 정도만 혹시 의자 나오네요 진지하네요 네 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킬은 사람이 빠지고 둘만 있을 때 사람들만 있을 때 쓰면 미친 여자인 줄 알아요 둘만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둘이 이렇게 있고 아 편하게 해요 편하게 자 둘이 이렇게 있을 때 중요한 건 바운스가 중요해요 바운스 바운스를 주는데 양옆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앞뒤로 바운스를 줍니다 어떻게 주냐 이거 답변해줘야 돼요 이거 해준다면 스킬 들어가 아니면 좀 약간 이상한 사람 봅니다 약간 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앞뒤로 바운스 들어가면서 중간 중간에 나 왜 이러지 그래서 앉아 놀이기 한 번 해줘야 돼 이런 거 이렇게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나서 순간의 터치 영혼을 줘야 돼요 중요한 건 쉬고 빠지는 게 아니고 쉬고 자꾸 흔들어줘야 돼요 자 정말 킥 나옵니다 자 여기서 Scorpios 어깨에 약간 살짝 기대는데 기댈 때 45도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번 웃어주고 조용히 눈 감으면서 어깨에 기대는데 이게 아니고 아 하.. 재환아 괜찮다는 게.. 이렇게 피하면 끝이에요? 실패에요? 받아줬을 때 얘기입니다 통 목에 닿는게 있다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웃고 해서 한 번 기댄 다음에 바로 이제 45도. 그러면 저의 들숨 날숨이 내 뺨에 닿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닿았을 때 이제 그러면 유재환 씨가 바로 제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 설레이네요. 오, 설레요. 오, 설레요. 오, 설레이네요. 큰일 했어요. 큰일 했어요. 괜찮으세요? 설레었어요, 진짜로. 오, 진짜 좋은 방법인데. 그다음에 이제 애프터라든지 문자 보냈을 때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뜨고 싶을 때 문자를 보냈는데 새벽 2시 정도에서 1시경 정도의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보낼 것 같아요? 아이, 잔인. 너무 너무 하수죠.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저는 뭐라고 보내냐면 새벽 1, 2시쯤에 그 전에 문자를 계속 보냈던 게 아니고 조금 텀이 좀 있었어요. 있을 때 문자를 뭐라고 보내면 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봐봐요. 지금은 비웃죠? 여러분, 지금은 비웃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근데 새벽 2시에 너무 뜬금없죠? 근데 그 문자를 다 받았을 때 뭐지? 뭐지가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자를 보고 만났던 남성분이라든지 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좋아라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럼 진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을 비춰줬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되게 혼란을 주는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니 뭐해, 좋아해 이런 부담스러운 문자 말고. 여러분들, 스킬이 다 먹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이성에 있다면 놓치지 말고 한번 따뜻한 연말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